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심장판막 질병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심장판막에서 발생되는 질병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심장판막 협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포인트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심장판막 협착, 벨블라 스테노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심장판막이 해부학 병리학적으로 좁아졌는 상태를 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판막 협착이 발생하는 것은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좁아진 공간으로 인해서 혈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게 되죠. 좁아지는 병목을 들어갈 때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여기 있는 판막 협착으로 인해서 혈류 속도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해부학적으로 구조물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혈류의 변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내려가서 정리된 내용 보시게 되면 심장초음파는 협착증을 진단 또는 판막 모양을 관찰할 때 협착 정도의 정량화. 이 정량화라는 뜻은 협착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적인 수치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cm 제곱으로 공간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적은 값인지 이렇게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량화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합병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치료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면 판막의 생김새를 봐서 모양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협착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심장초음파의 검사 목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각각 판막에 대한 특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승모판막 협착증, 마이트랄벨브 스테노시스, 줄여서 M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모판막에서 발생된 협착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승모판의 입구가 좁아지게 되면 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는 혈액 그림이 저하하게 돼요. 공부하실 때는 영향을 받는 곳을 중점적으로 보신 게 중요한데요.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는 이 사이에 승모판막이 존재하게 되죠. 여기 있는 승모판막이 좁아지게 되면 위로 들어가는 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좌심실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좌심방에 혈류가 정체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2차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질병이 발생한 판막에 따라서 어느 쪽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을 때는 좌심방에 혈액들이 정체가 되면서 이쪽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다음 내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류마티스열 또는 선천적 판막 이상 좌심방 점액종 승모판 석회증에 의해서 발생하게 돼요. 이 중에서도 류마티스열과 승모판 석회증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심방 점액종에 대해서는 뒤쪽 강의의 심장 중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승모판 협착이 발생하게 되면 좌심방의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점차 좌심방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좌심방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신방세동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신방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을 일정한 박자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박자가 맞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부정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신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좌심방 쪽에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이 신방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좁아진 승모판막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혈액이 전달되지 않게 되면서 심장 박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 신방이 떨리게 되는 신방세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로 혈액이 좌심방의 정체가 되고요. 혈액이 정체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혈전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은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계속 흘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들게 되면 쉽게 말해서 피떡을 형성한다고 그러죠. 혈전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2차적인 변화들인데요. 해적맥과 우측 심장 압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질병이 발생한 것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심실로 유입되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결과로 좌심방이 확장되면서 뒤쪽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좌심방과 연결된 부분들은 풀모나리 베인, 폐정맥들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 폐정맥들은 더 나아가서 폐와도 연결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폐동맥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또 폐동맥과 연결된 부분들은 우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면 처음에는 승모판막에서 발생된 질병이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좌심방에 영향을 주게 되고 혈액이 역류해서 다시 폐로 돌아가게 되고 폐로 돌아간 혈액들은 우심실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차적인 상황에서는 좌심방까지 영향을 주게 되지만 더욱더 나아가서는 폐정맥의 혈류와 우측 심장의 압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은 순환기 장기이기 때문에 혈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좌심방까지 있다가 나아가서 폐에 물이 차기도 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승모판 협착증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초음파 영상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표현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영상 보면서 실제 질병에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모판 협력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운동성에 저하되어져 있어요. 보통 이러한 경우는 승모판막, 석회증이 발생을 해서 승모판 자체에 이런 식으로 두꺼워져 있는 물질들이 동반되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동성에 저하되어져 있는 정상적인 움직임에 비해서는 다소 좀 느릿느릿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흉고련 장축 단면도에서 파라스터널 롱뷰에서 하키스틱 모양의 승모판막이 관찰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흉고련 단축 단면도, 파라스터널 숏 단면도에서는 물고기 잎과 같은 피시 마우스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형태의 모양들이 심초음파에서 보여진다면 심장초음파에서 발생된 승모판막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되는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칼라도플로를 적용했을 때 현류 흐름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좁은 구역을 빠르게 들어가게 되면서 제한적인 현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좌심방이 확장이 되거나 폐정맥의 비정상적인 현류를 보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변화고요. 발생된 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